에이퍼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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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전 그냥 저.. 이거 저격총 나한테 그냥 준 거야? 아 그럴 줄 알았다 이씨 에이 감사합니다 한 번만 주셨었죠? 아.. 죽을 때 다 죽을 때 말해? 나는 그 자체에 지내면 안 될 수도 없죠 너 실수하셨으면 좋았다 빨리. 더 더 더 더. 뭐야 저 크로킹도 되는거야? 저 크로킹도 되는거야? 음... 음... 보안체계 앞에 저... 저 레이저 막이 있어서 저 지나가면 분명히 어? 한 놈 없이 죽이면서 가야겠다 근데 아까 소총 어디갔어? 좋아 대규모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스파이 로봇을 이용해서 세킹을 하고 보안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여기다 여기를 과충전해서 없애버리자 타고 올라가 자 그렇지 이러면 한쪽 됐고 두개를 할 필요가 없이 한개만 막 했으니까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겠는데 오케이 걸리면 좋나 나 안걸렸는데 왜 왜그래 그래 붙자 이생놈이 새끼들 야 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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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어디서 쏘는지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 이게 타냐 구조 왜 좋아 타냐 타냐 아드레날렐렘팩 좋았어 이런 풀템 풀템 아드레날렐렘팩 하나 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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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 이거 뭔소리 못 지나가나 그냥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면 뭐해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진 못하잖아 여기 올라가서 뭐해 계단이 있다 수류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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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타겟을 잡고 위턴에 내려오는건 내가 그냥 죽이면 되지 월샷 되나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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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P 수류탄을 어떻게 바꾸면 잘 모르겠어 기호 승관이 승관이 으아 다 왔어 다 왔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숨었어 누웠어 아 잠깐만 지금 일개미 없애볼게 아 도망쳤구나 야 여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오 탐지 굴러가는 소리 봐 자 이거 하면 됩니까 언제 왔어 넌 또 금방금방 오시네 저군 알겠습니다 뽑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 이거 어 저기 밑에 자 이거 어따갔다 박아놓을까요 탑으로 가라고 이걸 들고 알았습니다 아 벌써 왔어 벌써 왔어 큰일났다 로버트 왔다 나 어떡하니 조금만 시간을 벌어주라는게 지금 조금만이 아닌데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걸 막아놨는데 여기 어떻게 지나가 문 잠궈버렸어 지금 스카드 자,나 문 열어줘 밀ulla 그것 casts 경기고 있죠 아니면 EMP 수류탄 없어 아니지? 자 봤다 센터 누구야 오 좋아 좋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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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빨리 죽여 오 끝났어 끝났어 아직도 남았나? 와 와 맷집 봐 오 뭐야 술 찰마 다섯 개씩만 야 이제 문 열어줘 나 문 열어줘 아이 왜 문은 안 열어주시나 사거리 사거리 좀 가까워야 돼 그런 도우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안에서 좀 편하게 할까 싶었지 이야 어 어 프레임 드랍 나 처음으로 프레임 프레임 드랍을 봤어 야 우리 거 어디 갔니?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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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야 올라오잖아 얘 올라오잖아 다행이다 그리워 너 말할까? 아 아 빨리 안전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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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애들이 죽이거나 발사 이거라 던지자 와 진짜 여기서 나가질 못하네 드롬머 다 터져가지고 끝났어 끝났어 하나 끝났고 하나만 더하면 되지 아니아니 사람 말고 나 드론 안살려줬네 너 누구니 드로잉 더 오는거니 야 정면에 싸워 그냥 아니 이게 말이 들냐고 이게 어차피 쟤네 못올라오니까 드론이 막 미사일같은거 못써 어 그런거 없네 무조건 공격밖에 못해 야 여기 빨리 벗어나야되는데 미사일 몇대치 맞으면 그냥 끝나야지 드론 지금 다 격추당했어 어어 어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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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니 오바를떠고 지랄이야 어어 이거 오바를떠고 지랄이야 이거 한마디 잡는데 진짜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야 이번엔 괜찮겠는데 이번엔 죽을일이 없어 아드리아 구타라 스티커 고맙다 자 어 좋아 끝 놈들이 후퇴하고있어 휴우 어 힘들어 자 이 지긋지긋한 어두운 이 도시에서 나가자 이제 뭐 뭐 뭐 아 설마 이 로버트 내가 조종하라고 이것도 내가 조종하라고 이것도 내가 조종하라고 신클레이를 조종하라고 스탈, 마사르 48시간 후 마사르가 죽을때 그녀의 스탈은 다 끝났어 그녀는 죽을때는 죽을때 그녀는 죽을때 그녀때는 죽을때 아 타자 이건 첫번째는 걸 zurück 마지막으로 어 혼돈 D블러야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이런 것도 내가 운전해야 되다니 이런 거 그냥 동영상으로 좀 처리해 주지 조종도 내가 하고 총도 내가 쓰면 어떡하지? 장벽 넘어가는구나 어 못 벗어났어 아 저기만 가면 장벽을 넘을 수 있는데요 넘어온 것 같아 어 저 국경이 앞이라서 여기만 지나가면 협정에 의해서 괜찮거든 어 혼도나 고맙다 이야 스피커 좋아 앞으로 750개 정도만 있으면 또 3000개를 쓸 수 있어 저까지만 국경이야 비가 많이 오고 있어 빨리 드론 그냥 무시해 무시해 국경이야 국경 나 나 나 나 나 아군이야 아군 아군 오케이 야 역시 이게 얘네는 보통 파란색이고 쟤네는 이제 빨간색이거든 딱 이제 도시 분위기 자체가 틀려 어 슈레야 고맙다 어 우리도시로 왔어 이거 장벽 하나 사이에도 이거 뭐하는 짓이냐 어 이제 짱한 우리도시다 새벽이다 여기가 얘네들 도시잖아 여기가 얘네들 도시잖아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거 뭐하는 짓이냐 도시잖아 도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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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은 아버지 내 생활이 그래픽이 생각보다 별로라고? 니가 해보고 얘기해 인마 퀴피도 없어가지고 아 퀴피 있구나 내가 보는 거는 1, 10, 100, 1000, 10, 100, 200만 bps 아니냐? 그걸 2000k로 줄었다고 해봐 인마 개쓰레기 인마 비트레이트를 보고 얘기를 해 또 무승력이네? 야 이제 우주로도 나왔어? 우주 쓰레기들 더러운 우주 쓰레기들 상상 이게 그냥 그냥 얘가 우주복만 입고 온 거야 가서 우주복만 입고 왔어 우주선 타고 막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지금 내린 거겠지 여기 침투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겠지 이거 쳐맞는 거 아니야? 잠깐 위치를 알아야지 저기네 게임 좀 어려워 어렵게 만들어 놨어 길 찾는 것도 그렇고 감압 시설이구나 됐다 됐다 야 이제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 가지고 쓸 수 있겠네 100m 떨어져도 되나? 100m 떨어져도 되나? 오오 아 롤러라 19,590번째 고맙다 음 어디로 가야 되니 왜 안 가르쳐 주니 와 이거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 메리메리야 고맙다 이거 해킹해야 될걸? 이거 해킹해야 될걸? 야 이래봬도 이거 미래의 총이야 아 메인프레임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고국 낙하 뿐이다 아 아 그래 가지 뭐 우와 야 이거 피해서 가야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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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따라서 가 따라서 아 이거 피하고 여기서 따라가 따라 쫙 따라서 가고 따라서 가고 그렇지 왼쪽 왼쪽 살짝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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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왼쪽으로 가 그렇지 피하고 피하고 뒤로 빠지고 좀 좁은데? 이거 왼쪽으로 따라가자 여기다 메인프레임 자 저걸 떨어뜨리고 정확히 저기에다가 낙하 오케이 아주 좋아 위치를 보고 이동을 해야지 19미터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네 적들이 소리가 난다 적들이 소리가 난다 일단 여기를 그냥 내려갈까? 얘 먼저 보내봐야겠다 먼저 가 그냥 내려가면 어어 죽는다 그냥 내려가면 아 그냥 내면 죽는다니까 저기네 저기네 미터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을거야 파이프레트 타고 오오 아 아 하필이면 저기다가 저걸 해킹해 어 저기 스파이더들이 나와서 오케이 해킹 얘네들 얘네들 나온 애들은 죽여야겠지 딱 내려가는 위치에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죽는다 여기 한깐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 야 존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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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킹 아직 한 마리 더 있어 해킹 끝났나? 해킹 끝났고 여기 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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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됐다 두군데 끝났고 위치 어디지? 어 이거 안 열리네 안 열린다 유리창도 안 깨지겠지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하 어 재길 재길 충격파 보조사격먹어도 되니까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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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샷 해야돼 으아아아 권총 바꾸고 해킹 해킹 어 레일건 같은거야 어 레일건 같은거야 어 레일건 같은거야 방어막 해야겠네 방어막 해야겠네 어디야 어디야 어디지 어디지 아 이걸 왜 먹어 아 이걸 왜 먹어 빨리 빨리 방어막 방어막 오케이 와 한놈 방어막 했는데 한놈 방어막을 못해가지고 큰일났네 이게 드론을 바로 쓸 수가 없거든 한번 쓴 다음에 네 잡았나 아 못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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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봉가 쟤가 위로 올라와야돼 아니면 차지샷을 뜨던가 그럼 나 차지샷 있지 얘네 진짜 짜증난다 야 됐다 큰일날 뻔했네 이거 탄을 아껴야겠다 야 어디로 와야되지 잠깐 아드레날린 있나 보고 탄이다 저 탄이야 탄 아니야 여긴 또 어디란 말인가 암살은 방어망하고 상관이 없네 일단 아드레날린 아 왜 아드레날린 또 먹어 아드레날린 두 개는 먹었네 뭔 소리 오 해킹 와 아드레날린 저기 저기에 있는지는 몰랐지 아 아 감사합니다.